자, 자, 자! 고지 미네!! 가락카이퍼 방운술 물맛이기! 왜 이렇게 올라와? 지금 여기 지름이 엄청 나오네 수고했어요 여러분은 정말 지리는 무대를 보게 될 겁니다 아니 진짜로 지릴 것 같습니다 제안에서 책처럼 매한 배국인 가수가 지리는 거면 지르는 무대를 이렇게 많이 잘라 돌아다니겠네 진짜로 지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름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저희들 추는 페스티벌에 온 사람들이 정말로 사는 게 넉넉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가장 넉넉치 않아 보입니다 다는 그럴 때마다 주변의 직인들이나 친구들,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오르막길이라도 같이 힘을 내면 올라가는 게 좀 수월합니다 힘들 때마다 주변을 바라보면서 힘내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하지만 여러분들의 오르막길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